이 그릇 안에 부침가루 2숟가락 계란 2개 물 1 4분의 1컵 소금 조금 넣고 마구 저었어 이걸로 뭐 할거냐고 호박전 구워 먹어 볼라고 커밍순 포도씨유를 부었어 기름이 달궈지고 있어 요 위에 동그란 호박전을 구워 볼 거야 호박을 잠수시켰어 꺼내서 구울 거야 지글지글 거리고 있어 너희들끼리 잘 잊고 있어 봐 사람이든 물건이든 뒤집을 때 잘 뒤집어야 해 한번 뒤집어 줬어 주둥이 대열 각오하고 하나 시시켜 볼까 괜찮아 아주 적당하게 익었어 굿 요로코롬 1차분 완성하고 2차분 투입 됐어 기다려 놀이끼리 아주 잘 구워 줬어 너희들도 내려가자 좀 남았네 그냥 여기 부어 보는 거야 너는 그냥 전이 되어줘 나의 전 나의 쩐 전보다 쩐이 나 뒤집었어 너희 등판이 머금직스럽게 변했구나 너를 말아서 너를 자를 거야 자를 땐 확실히 자르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잘려? 에휴 그냥 대충 먹자 이렇게 2차짜리 2차짜리 3차짜리